주차 이용 안내 병원 방문 시 주차 안내입니다. 주차는 입원, 수술 및 퇴원 당일 1회에 한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그 외에 입출차가 필요한 경우 당일권을 구입하시면 편리합니다. 당일권 구입은 본관 지하 1층 주차 안내 데스크를 이용해 주십시오. 또한 차량 번호를 미리 등록해 놓으면 입출차 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등록은 진료비 무인 수납기, 모바일 앱을 통해서 가능하며 주차 요금은 무인 정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.